아 놓치면 어떡해 아씨 저씨야 뭔데기 저거 아이고 저 또 아저씨야 내가 저기서 신으라고 했잖아 나도 모르겠다 지금 너무 좁아 이렇게 와야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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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가 돌아와야지 절로 가야 된다 절로 너는 낙엽으로 내려갈까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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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이렇게 도는 거잖아 손 손 들고 정원아 유정원 손 이렇게 돌려야지 너 아빠 차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 발바겐을 이렇게 가야 돼 돌아서 절로 갔다가 이게 도는 거야 어딜 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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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정원아. 턴을 하려면 반대로 턴 할 거 아니었어? 야, 그럼 턴 안 되지. 이리 와. 턴 안 해? 야, 뭐해? 왜? 왜? 화장실. 뭐라고? 화장실. 화장실 간다고? 왜? 왜? 빨리 와. 내려가야 화장실을 할 거 아니야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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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. 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팔 벌려. 팔 벌리고 들어가. 그래. 정호. 봐 정호야. 팔 벌리고. 여기 앉아. 신발에 앉아. 이렇게 앉아. 앉아서 들어가 앉아서. 이게 앞에가 들려야지. 그래. 팔 벌려. 팔 벌려. 쪽팔린 거 아니야. 팔 벌려. 스탑. 그래. 팔을 벌려왔고 네가 가는 방향으로 보드를 살짝. 몸만 틀어. 천천히 천천히. 앞발 들고. 정호야. 이쪽으로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고. 정호야. 이쪽으로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고. 정호야. 저쪽으로 와서 다 저쪽으로 와서. 여기 지금 사람들 빠지다니잖아 여기는. 난리다 난리. 좀 앉아. 더 앉아 앉아. 뒤로 앉아. 앉아도 돼. 어때. hairstyle. 경호야 조금만 뒤로 앉아 그러면 돼 좀 앉아 이게 발이 앞으로 가면 보드가 바닥에 꽂히는 거야 팔 들고 잘하네 안 죽었네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너무 빨라 팔 벌리고 안 되면 팔을 벌려 팔을 벌려서 가 팔 넓게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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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천천히 가. 잘 탔어. 조금만 천천히 가면 돼. 너무 빨리 가잖아. 내려가 좀 쉬어. 야 천재 아니야? 발방향 오늘 다 바뀌었는데도 그러고 타? 조금만 더 앉아. 조금만 앉아. 너 그러다 넘어진다 또 앞으로. 어 글로 가 글로 가. 정호도 이제 잘 타. 정호야. 이거 탈래. 아예 올라갈래. 여기로 갈래. 여기? 어, 돌어. 천천히 갈아. 올리려. 안쪽이야. 됐어, 됐어, 됐어. 도입, 도입.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저거 안 내려가네? 낙지로 남아, 남아와 남아와 남아와, 얘가 다 와줘서 쭈쭈쭈 쭈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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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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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호야 팔을 제어가 안되면 팔을 들고가 잘가네 조금만 천천히 가 천천히 가 그래 니가 앞으로 숙이면 날이 바닥을 단다고 조금만 더 뒤로 앉아 야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낫다 조금만 더 길게 가 길게 양옆으로 길게 짧게 말고 길게 길게 그럴 때 더 길게 그리고 반대로 반대로 이럴 어허 윽 아 윽 윽 윽 아멘 왈도다 쭉 가 우와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랩 플러스 들리자 플로스 플로스 플로스도 플로스 플로스 마이 플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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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막방 마지막 한 방 남았어요 애들이 좀 간대요 너 봐 내가 그 창고 글로 흐른다고 그랬지 내가 일어나 일어나봐 팔 좀 팔 됐어? 어이 씨 더 됐어? 어? 가 갑니다 그냥 가 그래 그래 그대로 이렇게 가 락이 형 됐어? 야 정호야 이렇게 타면 되잖아 그래 아니 아니 야 꼭 굳이 그렇게 탈 필요가 없잖아 너도 일로 와 이쪽으로 자꾸 흐르잖아 오케이 오케이 가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가 정호야 엉덩이 누르고 정호 정호 엉덩이 누르고 뒤로 서 정호야 뒤로 좀 더 앉아 뒤로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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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도 안 넘어져 뒤로 앉아 정호 정호야 웬만하면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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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왼쪽으로 왼쪽으로 내려가 왼쪽으로 와 왼쪽으로 내려가 왼쪽으로 왼쪽에서 나급추면서 내려가 왼쪽으로 올라가 하하하 야 너무 빨라 조금만 천천히 정우아 조금만 더 앉아 야 어차피 낙엽인데 목이 빨리 내려가려고 그래 가봐 줘 됐다 잘 타고 있어 이렇게 가봐 천천히 가봐 정우아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갔다가 좀 더 길게 가 길게 길게 가 길게 길게 자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어 발 아파 무릎 아파 아 나도 아파 아 나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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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호야 길게 가 봐 그럼 그 다시 왼쪽으로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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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 여기서 쉬었다가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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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화 안 되셨다 으 으 너는 달이 힘들잖아 으 으 으 으 으 거의 다 왔어 그냥 가 아이씨 일요일로 한번 더 오든가 아 이제 내려가 내려가자 정호야 여기 손 벌려봐 야 턴 한번 해볼래? 턴 다행히 턴 턴 턴 턴 턴 턴 턴 턴 이리 와야지 이리 와 턴 해봐 턴 해봐 턴 그래 턴 이리로 쭉 이리로 쭉 이리로 쭉 가 이리로 쭉 가 그렇지 그 쭉 가 쭉 가 거기서 다시 턴 해봐 뒤로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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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게 된거야 이제 아니 아니 그렇게 돌면 안되고 다시 턴 해봐 그렇지 그럼 저기로 쭉 가 에이 케이 잘했어 저 턴 됐네 아니야 그냥 표절을 하려 하지 말고 이리로 쭉 가 이제 이제 그대로 가봐 자 더 가 더 가 길게 가 길게 길게 턴 턴 하잖아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들으라고 다시 처음에 어려워 그래 다시 가 야 이제 한쪽 터로 만져도 되네 가 절로 가 절로 가 다시 턴 왼손을 돌려야지 그렇지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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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됐네 근데 이씨 방향이 반대잖아 천천히 해봐 천천히 빠르게 하지 말고 일로와 이제 이쪽으로 가 왼쪽으로 하다 그렇지 가 그리고 또 길게 가 길게 가 길게 가 짧게 하면 잘 안돼 길게 가 길게 가 그렇지 다시 턴 손 들고 다시 또 길게 가 길게 가 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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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길게 고르 다시 턴 에헤이 잘했어 이제 되네 감을 잡았네 어 그 상태에서 일어나서 절로 쭉 가는거야 턴 아니 아니 막 하려고 억지로 하지 말고 그렇지 다시 절로 쭉 가 가 쭉 가 쭉 가 손만 돌려 회전 그렇지 오케오케오케 다시 턴 그렇지 educ지를 돌아가고 저희는 아멘 야 낙엽 말고 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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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원아 마지막 턴 야씨 그렇지 가 가 길게 가 가 야 낙엽 말고 턴 턴 턴 다시 턴 해봐 오 오케이 됐네 축하해 어우 턴 어 어? 아까는 전날에 차 계속 타고 했는데 엉덩이 너무 되게 빡아가지고 아파 한 번 더 탈거야? 너무 아파 아파 어 어 감사합니다.